전주 덕진경찰서는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17살 A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A 군은 지난 13일 새벽 4시쯤 전주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17살 B 군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